안녕하세요. 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문득 아름다운 곳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시집 와서 둘째를 낳았을 때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생각납니다. 저도 늙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인천다육에 예쁜 애들 구경하러 왔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둥근잎 비취후리대 2,000원이요. 2,000원.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찰가 1,400원이죠. 핑크베라, 핑크베라 이것도 2,000원. 핑크베라 2,000원.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2,000원이요. hating,タイミング 마 imagiin. 저ероatl pr звoy 사져도 바닐라 비취후리대 2,000원이지. 바닐라 비취후리대 2,000원полож2. 여기들은 국민달육입니다. 핑크로즈ругhalt. 여러분 쓰읍, écoutez, 핑크로즈 이쁘죠? 핑크로즈는 2,000원입니다. 핑클로즈 2,000원 몬디초라 몬디초라 이거 4만원 났는데요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몬디초라 4만원 몬디초라 4만원 아메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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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4천원 아메리스트 2만4천원 예쁘게 물들었죠? 아메리스트 2만4천원 이거는 첼로 첼로인데요 첼로 3만원 합니다 첼로 3만원 이거는 레종이라고 하는데요 레종 레종 2만4천원 판도라 15만원인데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판도라 15만원 너무 이쁘죠? 슈퍼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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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슈퍼오션 14,000원 이거는 레드인데요 레드 3만원짜리인데 이거 대품이거든요 이것도 예쁘죠? 레드 3만원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 이거 4만원 하거든요 이제 예쁘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4만원 멕시코 마리아 4만원 핑크 블라썸 핑크 블라썸 16,000원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여기는 현찰가 30% 세일합니다 세일해주는 대신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바빠서 택배를 하실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택배를 안하시니까 택배 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마세요 매번이 이거 12,000원이요 아 이거 레드시 이거 너무 이쁩니다 이거 8만원원인데요 레드시 8만원 8만원인데 아 너무 아주 지금 이렇게 물이 살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먼디 군생도 이거 이쁩니다 먼디 군생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게 물들고 있죠? 이거 6만원이요 먼디 군생 6만원 사장님이 오늘은 대체적으로 물건이 큰 대품들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오셔서 구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메비우스 금인데요 메비우스 금 10만원 합니다 메비우스 금 메비우스 금 10만원이요 아 예쁩니다 아라베스 금 아라베스 금 8천원이요 아라베스 금 8천원 요 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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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만원합니다 요거는 아주 피멍이 들고 예쁜 아이죠 새벽별 만원 이거는 스타게이트 스파게이트 스타게이트 만원이요 스타게이트 만원 T.P. T.P. T.P.도 이거 만원합니다. T.P. 만원 엘콘 철화 6,000원 트럼펫핑키 트럼펫핑키 이것도 만원요. 이것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기 시작했죠. 러블리 버전 저 위에 하사입니다. 하사 여기 환엽송록 철화 환엽송록 철화 8,000원 환엽송록 철화 8,000원 또 요거는 파이어 앤 아이스 파이어 앤 아이스 인데요 요거 2만원 합니다 이것도 커다랗게 기르면은 이렇게 하얀 분이 뽀얗게 올라 있는게 되게 멋있죠 아메치스 6,000원 아메치스도 이렇게 묵둥이 입니다 아메치스 6,000원 아이보리 아이보리 2만원 요 아 요거 짱짱하니 좋습니다 아주 그냥 돌덩이 같아요 아이보리 2만원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만원 요 이것도 이렇게 쌍두짜리도 있어요 애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뽀얀 분이 되게 이쁜 아이죠 야생 콜로라타 만원 아 이쁩니다 요거는 롱기시마 롱기시마 3만원 합니다 롱기시마 3만원 요건 로라 인데요 로라 2만원 합니다 아 색깔이 아주 환상적이에요 로라 너무 이뻐요 색깔이 로라 2만원 요 요거는 큐빅 프러스티 큐빅 프러스티 이렇게 요거는 아주 묵은 아이금요 묵은 묵둥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큐빅 프러스티 6,000원 요 아 요게 아주 묵둥이라 이렇게 자고를 많이 달고 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